솔직히 지금 활약만 보면 태구니보다 뛰어나죠. 이 정도까지 해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차기 기아주전 포수로 키울 생각입니다. 국가대표 안방마님 양이지, 두산베어스도, 강민호 삼성라이온지도 아니다. 범위를 살짝 넓히면 프로야구 포수 타격 1위는 현재 한준수인데요. 한준수의 타율은 22일 기준 3할 8푼 6리 39타수 15안타이며, 규정타석 포수 타격 1위는 양이지 3할 6푼 1위이지만, 40타석 기준을 적용하면 리그 12명의 안방마님 중 한준수의 타율이 가장 높습니다. 김태군의 백업 포수여서 경기 출전이 들쭉날쭉하지만 그만큼 제한된 기회를 잘 살리는데요. 기아의 선두 질주를 이끄는 숨은 조연 중 하나이며, 이범호 기아 감독은 한준수는 아직 젊은 선수다. 출전 횟수가 많지 않지만 늘려주면 상당히 좋은 포수로 거듭날 거로 생각한다며,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또 좋은 포수가 한 명 나오지 않겠나라고 극찬했습니다. 한준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나만의 타격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난해에는 처음 보는 투수들이 많았다. 전역 후 복귀에 적응이 잘 안됐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상대 본 투수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광주동 선구를 졸업한 한준수는 2018년 1차 지명으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고, 2020년까지 1군, 2군을 들락날락한 그는 2021년 강원도 고성, 22사단 수색대에 입대해 2022년 12월 전역 팀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군 데뷔 첫 홈런 7월 5일 인천 SSG 랜더스전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코칭 스태프의 눈도장을 찍기엔 2%가 부족했고, 수비가 문제였는데요. 겨울에 스프링 캠프에서 약점을 보완한 한준수는 조금씩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수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블록킹 같은 것도 잘해주고 있다, 이닝 소화가 많아지면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경기에 출전하면서 성장할 부분이라고 옹호했는데요. 수비가 조금씩 안정되니 강점이던 타격에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과감하게 스윙하는 한준수는 교체로 뒤에서 한두 타석 나갔을 때는 약간 적응이 잘 안되고 타이밍도 늦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광주 LG 트윈스전 4월 11일에 선발로 나갔을 때 타격 코치님께서 어떤 걸 노리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걸 100% 믿었는데 타석에서 이루타를 쳤다. 그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다고 회상했는데요. LG전 이후 한준수의 8경기 타율은 3할 6푼 8리 19타수 7안타로 상승세고 이범호 감독은 젊은 포수가 한 명 포진하고 있는 게 팀에 상당히 좋다고 흡족해했습니다. 현재 기아 1군 엔트리에는 김태군과 한준수가 이름을 포수로 올리고 있고 지난달 31일 한승택이 2군으로 내려가면서 포수가 3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한동안 이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한준수는 지금 이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안 될 때도 있을 텐데 초심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목표는 10개 정도의 홈런을 한 번 기록했으면 한다. 작년보다는 더 잘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팀 내 투수들도 한준수를 향해 엄청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전상현은 준수 리드가 되게 좋았다. 초구부터 몸쪽 사인이 나왔는데 2구째도 또 몸쪽 사인을 내서 그렇게 던지다 보니 원하는 코스에 들어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 준수 리드를 엄청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고 최근 선발 투수로 배터리 호흡을 맞췄던 양현종도 준수는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과감한 사인을 많이 낸다. 경기를 계속 뛰며 경험을 쌓으면 더 좋은 포수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습니다. 팀 내 주전 포수이자 한준수를 그 누구보다 아는 김태군 역시 한준수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준수는 일단 차기 엄청난 대형 포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후배 선수들을 볼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내가 어떤 부분을 알려주면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다음 경기나 다음 타석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바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스타일이다. 기아에도 좋은 포수들이 많지만 준수가 지금 자리를 잡고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저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 선수가 한정된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야구를 잘 아는 선수이고 멘탈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향후 솔직히 말하면 내 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 같다며 웃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아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원이다. 향후 대형 포수로서 기아의 주전 포수 그리고 국가대표 포수로서 준수가 성장할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된다. 저는 기아라는 팀의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덜 기회를 받더라도 준수가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좋은 성적 그리고 커리어를 쌓아가면 좋을 것 같다. 가진 것보다 아직 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해도 될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2020년 퓨처스 총괄 코치 때부터 한준수를 지켜본 이범호 기아 감독도 나도 준수 리드를 높이 평가한다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으로 가고 수비적으로 할 때는 수비적으로 상대 타자를 보고 카운트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스마트하다 머리가 똑똑한 것이다 타격적인 면을 봐도 노림수를 잘 갖고 친다 좋은 포수로 성장하고 있다며 흡족해 했는데요. 입단 초기 방황하던 때가 있었지만 아직도 나이가 스물다섯 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젊은 포수 육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아의 한준수의 등장은 그 무엇보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범호 감독도 퓨처스 있을 때부터 준수를 봤는데 긴장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성격이 포수로서 제격이다며 태군이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준수가 앞으로 이끌어 가줘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처럼만 성장해주면 문제없을 것이다고 기대했습니다. 1군 첫 풀타임 시즌이라 체력 관리도 중요한데요. 한준수는 경기 전에 웨이트를 하고 끝나고 나선 잘 먹고 잘 자고 있다 체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덜 떨어지게 하려 한다며 올해 타격에선 두 자릿수 홈런을 수비에선 팀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보수 자원이 넘치는 가운데 한준수가 차기 주전 보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елюст intellectualivity, 주전을 스트레스로 흐ли assessor стороны بالагоju me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